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8일 장이 끝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볼텐데요. 오늘은 4%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지수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양대지수 모두 마이너스 0.4%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도 이렇게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새로운 소식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좀 다뤄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또 하나,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이 부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의 반등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영상 볼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에 대한 건 따로 언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테마주들만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자,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주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미국 대선 수혜주 정도, 중동전쟁 수혜주 이 정도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을 걸로 보이고요. 바이오가 좀 강하다 정도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원전은 왜 상승을 했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상승을 했죠. 다른 한전 산업이라든지, 보합이죠. 마이너스 1% 우리 기술. 자, 이 두 종목 모두 원전으로는 대장주였는데 결국 두산만 올랐다는 것은 두산만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원전 섹터는 아직 크게 시장 수급이 붙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금감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자, 정정신고서를 낸 두산의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부족하면 무제한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자, 이번에 이미 한 차례 수정을 요청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출을 했는데 사실 비율이라든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 이 부분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겠다라고 어제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던 바켓을 로보틱스로 넘기는 안을 골자라는 개편을 하는데 금융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최근에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코스피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뭐 증권주라든지 금융주 같은 것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역행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좀비 기업 신속 퇴출 내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정 신고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하겠다. 자, 결국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장은 답이 없다. 결국 답은 미장에 있다. 몰라도 미국장이 혼자 오르고 국내장은 오르지도 못하고 하락은 더 많이 받는다. 결국 답은 미장에 있다. 우리 증시는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만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무리한 지배구조 개편은 좀 지탄받아야 마땅하고 결국 무산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도 코멘트를 좀 달아놨는데요. 금감원의 강경 대응, 정치권의 주지가치 훼손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또 매수 청구가 2만 890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주가의 하락 등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합병 비율이 변경되거나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이번 분할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9월 이후 지수가 다시 안정화를 찾으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자리로 적어도 2만원 정도까지는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고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보면 돼요.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이거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도 모두 동일할 겁니다.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는데 과연 찬성을 할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 주주총회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현재 참석한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찬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결국에는 지분 6.8% 정도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플러스 외국인의 지분 21%로 인해서 주식 매수 총구권 6천억은 쉽게 넘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여론이 좋지 않아요. 개인 투자단도 상당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권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분할 합병은 무산이 되고 그러면 지수만 반등을 해준다면 저는 차라리 늦게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부터 반등을 해서 다시 21,000원 위로 올라가면 반대의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은 차라리 8월에는 우리 다 같이 좀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9월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건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FOMC 회의가 9월 22일, 9월 23일 양일간에 있잖아요. 이때부터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한다면 경기 침체의 우려는 줄어들 것이다. 지수는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차라리 이 타이밍이 매우 좋다고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부터 크게 반등을 하지 않는 게 왜 이런 말을 하냐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바켓을 떼어내지 않고 계속 품고 가는 과정에서 원전의 호재를 맞이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한 달만, 우리 한 달만 더 기다리자고요. 한 달만 기다려서 다시 반등을 했을 때 바켓을 품은 상태로 원전의 호재, 지금 너무나 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원전의 호재를 맞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경기 침체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경기 침체는 지금은 우려 단계입니다. 아직 우려 단계예요. 7월 지표 딱 두 개만 보고 결정을 한 겁니다. 고용에 관련된 지표, 또 제조업에 관련된 지표 이 두 가지가 모든 경제의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실업수당 청구건수, 사상 최대,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하지만 이거는 한 달뿐이었어요. 한 달. 그리고 경기 침체를 잡는 것은 결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잡을 수가 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소비를 인해서 누군가 또 돈을 벌고 그걸 또 소비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논리예요.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가 있다. 아직은 우려 단계이고 한 달에 두 가지 지표만 가지고 예단하기에는 지금은 이르다. 이게 팩트고요. 시장에서도 단기 충격이 매우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아직은 예단하기 이르다.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9월 22일에 FOMC에서 최소 빅스텝 이상 50BP 이상 50에서 75BP까지 진행을 한다면 나머지가 11월에 있고 12월에 있잖아요. 이때도 최소 이 두 행사 날 중에 1회 이상 1회에서 2회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한다면 결국에 침체는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타이밍에 반등 나오고 밥캣은 뺏기지 않고 원전 호재 지금 뭐 있죠? 가장 빠른 거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자료도 전달 드렸었는데 가장 빠른 게 우크라이나에서 대형 원전 4기를 짓습니다. 4기. 누가 짓죠? 미국에서 짓어요. 미국의 누가? 웨스팅하우스가 짓죠.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업을 같이 팀코리아랑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의 수혜주도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원자로 관련된 거, 핵심 죽이기 관련된 거는 팀코리아에서 독보적으로 에너빌리티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형 원전 4기 짓는 프로젝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폴란드에서 2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난 거 이것도 다음에 머지않은 시기에 이슈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스웨덴도 있고 영국도 있고 슬로베키아도 있고 사우디도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있고 많이 남아 있는데 순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나올 게 너무 많고 사실 저는 최대주주 1가가 팀코리아 중에서 원자로나 이런 냉각장치 관련된 주기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좀 배짱을 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없으면 못해. 우리 원전의 핵심 멤버야. 팀코리아가 두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대체 제가 없다. 그걸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지배구조 개편을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주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감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켓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바켓을 품은 채로 호재를 맞이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로 25,000원도 충분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냉정하게 보세요. 체코에서 원전 두기를 한다고 했어요. 24조를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기가 남아있어요. 아직. 그렇죠? 20조 이상에 남아있고 우크라이나 4기 중에서 일부 미국 플러스 팀코리아 해서 남아있고 폴란드 역시 EDF를 제치고 우리 팀코리아가 맞게 될 가능성 특히 폴란드는 우리나라랑 상당히 밀접한 국가죠. 방산, K2나 K9, 자주포, 전차 이런 것도 많이 상하는 나라이고요. 상당히 밀접한 나라 중에 유럽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동유럽 중에 가장 친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맞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요. 이거를 믿고 인지를 삼아서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욕만 먹고 합병은 무산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일종이 남아있어요. 9월 10일부터 24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FOMC도 남아있죠. 이 일종 속에서 어떤 변곡점 변동성이 벌어질지는 지금 당장에 뭐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무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 그러면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전 관련된 내용, 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 또 SMR에 관련된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대로 실시간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코멘트 달아 드려드린 것처럼 앞으로 어떤 스탠스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또 타점까지도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런 내용 함께 저랑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904-8931번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비공개방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살아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거래대금이 동반되고 올라오고 악재가 해소되고 또 시장, 거시경제 내지는 시장 지표가 호주를 보일 때 비중 추가를 한다. 그 전까지는 물타기 금지입니다. 이런 관점과 매수 타점까지 같이 공유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대응해 주시면 그래도 적어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기다리자고요. 언제까지 적어도 9월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지지를 하고 이제 다시 방향을 틀기 전, 직전에 당기기 때문에 조급히 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선물 안내를 드릴 건데 자, 종목을 몇 개만 간단히 보여드릴 거예요. 자,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 지난 7월 31일에 상한가 나왔죠?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우리 방산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에 휴니드, 휴니드가 금요일에 급등을 했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GSE, 가스 관련 주가 월요일에 급등을 했습니다. 월요일.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중동전쟁 관련 주입니다. 7월 3일 흥구석유 상한가, 7월 1일 휴니드 급등했고 월요일에 GSE가 급등을 했다. 그 다음엔 뭐가 나올 것인지, 이겁니다. 자, 신고가 돌파를 4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맞고 떨어졌어요. 자,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자, 이 상황에서 10%만 더 오르면 신고가 영역에 돌파를 합니다. 자, 이때와 이때는 지금처럼 재료가 크지 않았어요. 저 날짜는 다음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이 한이 암살에 대한 복수를 8월 12일, 13일에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후속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후속주. 그러면 내용 다 정리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8월에 좀 수익을 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산의 너빌리티가 다시 매수 타점을 준다면 이때 비중 추가를 함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 상승 슈팅 때 25,000원 그 이상 그 이상의 우리는 함께 매도, 분할 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MR 관련된 소식이 9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거? 24개 짓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것도 소식이 확인은 되는 대로 저희 소통방에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함께 하셔서 이것도 수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론과 정치권과 금감원 역시 이런 기관에서까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해낼 수 있다. 희망 가지시고 우리 모두 좋은 교과 있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